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묵재로 하차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하차에서 내려놓을 곳도 없는데 물건은 너무 많이 왔죠. 어떻게 꾸역꾸역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쉽군요. 지게차가 뒤로 더 가고 싶어도 뒤쪽에는 밭이라서 지게차가 빠지거든요. 뒤로도 못가고 딱 하차에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뜨면 화물차가 빠져주는 이런식으로 화물차가 왔다리갔다리 하는거죠. 지게차는 제자리에서 움직이면 돼요. 자 이제 욕을 내려갖고 이 안으로 다시 변화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공간이 부족하죠. 연회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전부다 이런 일만 관련된 것 같아요. 가서 돈방 끝난 일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좀 난해한 작업이라고 하죠. 난해하고 좀 복잡하고 스트레스 좀 받게 되어 있어요. 일단 지게차는 제가 3대 요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는데 너무 공간이 좁은거에요. 이제 이 안에 넣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죠. 지게차 움직임 공간이 있으니까요. 넓은 공간에서 확확해야 되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진짜 좁은데서 하려면은 정말 신경이 엄청 끓입니다. 저기 창고에 구역구역에 밀어넣고 있어요. 통택자루 말고도 앞에 또 나무들이 잔뜩 쌓여있죠? 그냥 저것도 다 내릴꺼에요. 뭐.. 어디다 잡고에 들어갈 공간은 없는데 어디다 쌀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게차는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물차에 신호를 보내서 뒤로 부진을 시켰어요. 한 번에 두 팔레트씩 떠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파레트가 구멍이 또 다 틀려갖고 발 두개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팔레트씩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서 또 굉장히 섹세가 크지 않아요. 두개가 안들어갑니다. 한 번에 두개씩 퍽퍽하면 좀 훨씬 빨라질텐데 그게 안되니까 또 시간을 자고 자고 또 이제 이곳은 너무 잘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금 받기도 되게 불편합니다. 일을 잘 따려고 그런게 있어요. 일단 두팁에 들어있는 파레트는 두 창고안에 그래도 다행히 다 들어가서 6파레트 에프가 7파레트인데 단신히 밀어놓으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잘 준비가 되어있으면 조금 더 넣을 수 있을텐데 조금 더 넣을 수 있을텐데 지금 현재 이제 자재를 시키면서 여기 지금 축범이로 자재를 시켜보면 그거보니까 그 양이 얼마큼 되는지 가늠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충분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차가 와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좁은 공간에 가지고 이런거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게차를 4차만 해갖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걸 다 다 집어넣으려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넣어드리고 싶은데 이곳은 너무 공간이 많습니다. 일단 작은 나무같은 방구 또 방구에서 한 마리를 갖췄고 이러면서 하우스 바로 앞에 붙여넣으면 사람 손으로 일일이 이제 다 집어넣고 싶고 이제 다음에 자재를 시킬때는 이제 감안해서 자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도록 하는게 맞겠죠. 지게차 일하고 또 사람이 서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지게차 부를 의미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지게차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은 일을 해놓으면 좋겠죠 물론 저야 그냥 아무래도 내려놓고 가면 편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한방 하차에서 내려놓을 때 세절에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돼있지 안 돼있지는 이제 다음 파스에 자재가 왔을 때 감옥이 아니겠죠 나와도 그건 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게차로 뜨면 이거 한 번에 다 떠버리는 거지만 이걸 사람이 제가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절대 많이 지게차는 한 번이지만 이거 사람이 날려면 정말 지게차의 힘이 어떻다는 거를 절실히 이제 실감하게 되겠죠 이게 상당히 많은데 사람이 혼자 날려면 일단 자재를 하우스에 반짝 붙여도 돼요 그럼 다음에 이제 한나무를 따야겠죠 긴 나무로 긴 물나무로 왔다든지 cedes 하우스에 폰다 하우스에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뜨기 기어는 위험할 거 같아요 일단 이륙에 만다이 내려 놓으면 두 벨지가 됐을때 이륙에 올라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올 때가 없잖아요 이제 일단 하물차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 얼마나 한 번에 이륙에 느끼고 마지막 뜬 다음에 이제 지게차를 빼버리는데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있죠. 일단 멀리 잠깐 한 다발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면 한 번에 다 떠갖고서 내려놔야 되는데 어디다 내려놓을지는 고민을 해야되겠죠. 사실 이 상태에서는 잘못 센터맞이 들어가면 왼쪽 뿐이죠. 확 무거운거죠. 똑같은 상태로 작은 나무가 한 다발 돌려져 있잖아요. 잘못 센터맞이 들어가면 왼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비교적 나무들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하죠. 최대한 가까이 하우스 앞에 하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다발은 옆에 작은 하우스도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 큰 다발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지게차가 움직일 공간이 없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우스 앞에서 하차해놓고 나머지 한 다발만 작은 하우스로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하우스 앞에서 집어넣고 싶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우스는 안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하우스 안에는 지게차가 못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 들어가고도 나물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하우스 만드는데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수 없는거죠. 사람에서 빠질수 없는거죠. 먼저 여기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려놔도 차 안대도 조금 빠져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로 이렇게 구간이 있잖아요. 이젠 아까 내려놨던 중 나무를 갖다가 작은 하우스로 집어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장소 좋은 곳에서 일하는게 많습니다. 개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옆에 오른쪽이 좀만 하우스 보이시죠. 일하우스에요. 지금 안에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세는 안나오죠. 그냥 비스듬이 높아서 그냥 밀어줘야죠. 그러다보니까 이쁘게 놔줄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영업용 지게차를 작업하여서 보면 정말 이쁘게 놔주고 싶은거에요. 근데 그 공간이 지게차가 흥입공간이 없다보면 이쁘게 놓는게 펼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 나무 하찮은 스태프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하찮답니다. 남아 이제 사람의 힘이 더해져야 되는게 좀 많다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